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트 한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스킬포인트 무한 파밍 방법과 버그 관련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킬포인트 무한 파밍 방법이구요 간단하게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킬포인트 파밍할 수 있는 위치는 여러군데가 있지만 현재 제가 주로 파밍하는 장소는 링컨샤이어의 링컨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 제가 마크 찍어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도착하시면 부하들 몇명하고 불을 가지고 있는 병사 한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저 불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제거해서 얻는 경험치를 보시면 스킬포인트를 파밍할 수 있는 경험치가 나오거든요 일단 무한 파밍을 하기 위해선 저친구만 남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주변에 있는 부하들 모조리 제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암살을 하면 되거든요 경험치 보시면 675 경험치 얻을 수 있다는거 보실 수가 있구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폭발 스킬이 나오는데 이 스킬을 이용해서 시체를 터뜨리는 작업도 해야 돼요 이 시체를 터뜨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 시체를 터뜨리는 방법으로 병사를 강제 리스폰을 시키는 겁니다 일단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원테이크로 찍은 영상 보시면 되구요 자 이런식으로 세이브를 바로 하고 로드를 하면은 저 불을 가진 친구만 남기 때문에 무한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 친구를 제거할 때 암살을 하지 않으면 675 경험치 얻는게 어렵기 때문에 꼭 암살을 해서 죽이셔야만 하구요 이런식으로 저 친구 죽일때 다른 병사들 만나면은 그냥 제거해 주시면 되요 가장 중요한건 저 불을 가진 친구를 폭발시켜야 된다는거 알아두시면 되구요 그냥 죽이기만 하면은 450밖에 못 얻으시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빠르게 영상 돌려볼테니까요 한번 쭉 보시구요 자 다른 위치로는 레아빌라 주둔지나 여기서 불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잡으면 되거든요 또 다른 곳은 월든이라는 곳에 있구요 여기 아니어도 불을 가지고 있는 병사만 잡으시면 경험치 얻는게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편한 곳에 가셔서 파밍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경험치 파밍을 하면은 저처럼 많은 스킬포인트 얻으실 수가 있구요 나중에 전투력 400 되시면 마스터리 포인트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의 퀘스트로 경험치 파밍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거 패치 전까지 경험치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스킬 관련해서 업데이트 드릴 소식이 있어요 버그 관련 이슈라 좋은 쪽은 아니라는 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 일단 이전 영상에서 1.10 패치 때 새로운 스킬이 나왔다고 안내해 드렸었는데 나온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버그 이슈가 있어서 새로운 스킬을 사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일전에 만렙 찍으면 새로운 스킬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일단 만렙이라고 기준하는 전투력 490까지는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스킬이 생기지 않아서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좀 돌아봤는데 이미 이거 관련해서 해외 쪽에서는 말이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슈 관련해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만렙이라고 기준하고 있는 전투력을 제가 찍긴 찍었거든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전투력이 400이고 각각 마스터리 포인트는 30, 30, 30씩 찍어서 총 490이 나옵니다 단위 포인트까지 포함하면 총 전투력은 499가 나오구요 제가 마스터리 포인트가 30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찍을 수 있더라구요 찍히면 찍혀서 총 40일 넘게도 찍어봤는데 계속 찍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맥스 권장 전투력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나 다 찍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국내에서는 가장 높을 것 같구요 여기까지 일단 제가 인증 소개해드리고 바로 홈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어세신크리드 이야기를 다루는 레딧이라는 사이트구요 여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바랄라 오늘 업데이트된 6개 스킬에 관하여란 내용이 있는데 에디잇 파트를 보시면 룰페스티벌과 시작과 함께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써있고 12월 17일 수정된 내용을 보면 룰페스티벌은 시작되었지만 그 인게임에서 새로운 스킬은 아직이고 아마도 리버레이드 습격 이벤트와 함께 스킬을 같이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고 써있어요 뭐 댓글들을 제가 또 봤는데 나는 새로운 스킬 3개를 얻었지만 이것들을 건 했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져다 죽었다라는 건데 2,3일 뒤에 오니까 사라졌다고 그런 말도 써있고 동감하는 이 글에 동감하는 내용도 있고요 비슷한 이유로 또 빠른 이동을 했는데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사라졌다고 하면서 증발 버그가 있다는 것도 확인 가능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커뮤니티 사이트만 보더라도 지금 이 새로운 스킬 관해서는 좀 불안정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제가 조언 드리자면은 마스터리 포인트는 하나만 일단 찍어두시고요 그리고 더 얻으셨다면 모아두시는 걸로 하세요 그래서 이후 패치 때 그때 좀 해결이 되면은 그때 찍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강탄제 관련해서 유비 홈페이지에서 추가된 정보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 관리자가 버그 관련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두었으니까요 해결 보실 분이 계시다면은 영상 멈춰서 해결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링크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XP 관련 경험치 무한 파밍은 100% 픽스 확정이니까요 빨리 얻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